15일 만에 리딩 22점 안녕하세요. 저는 토플 리딩 인지도 1위 신은미 강사입니다. 자 15일 만에 리딩 22점 맞기 가능할까요? Impossible? I'm possible. 가능합니다.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오셔야 하긴 하지만 15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 토플 22점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자 한번 가볼까요? 자 일단 1522라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1522 수업. 나는 어떻게 해? 자 저는 토플 분석을 끊임없이 해왔죠. 분석, 분석, 분석. 토플 리딩을 분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ETS의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는 얘기예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쓴 두 권의 책이 나와 있죠. 단어 그리고 영당이 토플 입문서. 이 두 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누구보다도 자세히 토플 시험을 파악을 하고 이 문제 유형에서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? 정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오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실상의 패턴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해 놨습니다. 수업 시간에 오시면 받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셔도 그 소중한 자료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분석의 결과물 아주 짜임색게 만들어진 것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. 자 수업은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. 1, 5, 2. 15일 만에 22점인데 자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.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 그리고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소재 다섯 가지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요. 생물 가장 많이 나오고요. 역사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 역사 짚어드리고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일반 과학 지문 그리고 어려워하는 천문 혹은 단어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었지만 멘붕에 빠지는 예술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를 전해드릴 겁니다. 그러면 15일 동안의 다섯 가지 주제라면 그렇죠. 한 수업은 세 가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, 2, 1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. 자 기본적으로 단어 이 주제와 관련된 단어 여러분들이 지문을 볼 때는 단어를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. 동의와 문제를 맞추는 게 하나라고 한다면 주제별 단어를 알아야 제대로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구나. 단어, 배경 자 배경은요 그냥 배경 아니고요. 한 번 들으면 이 배경을 다양한 곳에 써먹을 수 있는 배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사 지문에 나온 배경인데 역사 지문이 아닌 다른 지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. 적용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거고요. 패턴, 정답 패턴, 오답 패턴 어떤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답이 들어가고 어떤 구문이 나왔을 때 문제가 나오는지 정답 패턴, 오답 패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세 개의 강의에 걸쳐서 3, 2, 1채로 한 가지 주제의 세 가지 수업을 가지고 수업을 수강하시게 될 겁니다. 자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? 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자료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정리를 잘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점수는 오지 않죠.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딱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. 첫 번째 열정 그죠? 여러분들 공부? 그냥 엄마가 시켜서 이런 거 아닌 거 제가 알고 있어요. 열정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한 수업이에요. 열정 물론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 그러면 이 수업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들을 것인가 올 때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마다 동영상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오시든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관심 갖고 무슨 얘기라는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되고요.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출석 한 시간도 빼먹지 않고 하루도 지각하지 않고 오셔서 수업 수강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러면 15일만에 22점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22점이에요. 28점만 아니라 22점을 잡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딱 딱 골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다는 얘기에요. 그래서 골라 드리는 강좌인 만큼 열심히만 하시면 점수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절대 빠지지 말고 수업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1st